네, 안녕하세요. 심학사 이스라엘습니다. 2024년 2월 15일 심학사의 장마가 묶지 방송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중시는 무난한 흐름을 보였고요. 어제 미국장 강세, 또 오늘 아시아 시장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장은 좀 상대적으로 강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 의미 있는 흐름들, 2차전지라든지 게임 업종이 좀 세게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장중이긴 하지만 SK하닉스가 또 역사적 신고가를 내는 흐름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흐름입니다. 삼성전자보다 강한 이유로 우리가 체크하는 게 필요하겠죠. 역사적 신고가를 냈다는 것 자체는요. SK하닉스의 어떤 주가 흐름은 확률로 따진다면 지금부터 추가 상승 확률이 90%고 여기서 고점을 찍고 떨어질 확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어떤 흐름을 내는지 삼성전자 대비 상대적으로 어떻게 강할 수 있고 먼저 역사적 신고가를 낼 수 있는지 과거 반도체 사이클과 좀 다르게 흘러가는 국면이고요. 기존의 반도체 사이클과 흡사하다면 비슷하게 흘러가야겠죠. 삼성전자라고. 그런데 다르게 흘러가고 있고 지금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가는 종목만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신고가 내는 종목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할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석에 그치면 의미는 없는 거죠. 사도 되는 건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되는 부분은 많은 것들을 우리가 놓고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일 것이고요. 첫 번째 트렌드 그리고 두 번째 대장주 위치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의 흐름 그리고 지금 대중과 메이저의 손에 누가 많이 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는 게 필요하고요. 당연히 글로벌 기업들 특징적인 부분은 엔비디아하고 TSMC가 되겠죠.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같이 놓고 보면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확률상으로도 매우 높은 추가 상승의 어떤 흐름들을 낼 걸로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오늘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 드리면서 필승의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마감부터 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 0.25% 약세 코스닥은 0.69% 강세 마감했고요. 코스피 코스의 양시장 지금 코스피 쪽 10조원의 거래대금 그리고 코스닥은 11조원의 거래대금 해서 오늘은 뭐 쏘쏘 했던 것 같고요. 코스피는 300종목 상승 540종목의 하락에서 좀 약세 분위기였는데요.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 중심으로 조금 이제 조정받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코스닥은 비등했습니다. 700종목 내외 정도 상승 하락 종목수 비등하게 됐고 수급은 오늘 뭐 별 특징이 없습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900억 정도 순 매도한 부분 어제 미국장은 나스닥이 1.3% 상승 엔비디아 강세 이끌었죠. 다우 0.4% S&P 0.96% 상승했고요. 최근에 TSMC 주가 흐름이 매우 무섭습니다. TSMC의 주가 흐름이 이렇게 거세게 오픈AI가 이제 7조 달러 얘기 나오는데 거기 핵심 기업은 TSMC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로켓처럼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만증시 같은 경우 3%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3% 급등으로 어마어마한 흐름을 지금 내어주고 있는데요. TSMC 대만증시의 흐름을 최근에 이제 주가적인 어떤 측면에서 한번 체킹을 좀 해보면요. 대만증시 주가 지수 흐름도요. 지금 역사적 신고가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지금의 흐름들을 지금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상해 증시 홍콩도 강세였고 일본 증시도 강세 흐름을 내어줬습니다. 지금 정말 무섭습니다. 지금 주가 흐름 자체가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굉장히 무섭게 지금 치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 강세 흐름들, 독일 지수, 유럽 증시 할 것 없이 필라델페 반도체 지수는 지금 신고가 참 여기서 4,000포인트 넘었다가 2,000포인트 반토막이 났었어요. 1년 남짓만에 그리고 1년 만에 그걸 다 회복하고 그 이상으로 상승시키고 있는 지금 국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S&P500 지수는 이미 신고가 흐름 내고 있고 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금리 부분은 지금 주가 지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이게 올라가면 주가 빠지고 내려가면 주가 올라가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그러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그런 것들에 반응을 했는데 지금은 금리 부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가 작은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런 종목군들이 그래서 증시에서는 우리가 무엇에 지수가 종목이 또 반응하는지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지만요. 사실 그 중요도가 떨어졌을 때는 본질에 입각해서 우리가 업종과 종목의 추세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 됩니다. 지금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 지수의 영향도, 글로벌 매크로 지표의 어떤 영향도는 매우 낮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종목에 집중하자. 그래서 지수 빠졌다고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리고 체크 드린 부분이 미국장 급락했는데 좀 크게 빠졌는데 마이너스 출발했지만 코스피가 양봉 돌려세웠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고 지수랑 상관없다. 지금 이제 투자하는 거는 앞으로 상당 기간은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어떤 국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구도 특징적이지는 않고 중시 주변 자금 52조 고객 예수 구매 신용 용자 잔고는 17조 7천억입니다. 지수가 올라가면서 보통 신용 잔고가 같이 올라가는데 개인은 지금 소외되어 있는 거죠. 개인이 소외되어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증시의 지금 흐름의 방향에 맞게 투자를 한다면 이 메이저와 함께 같이 가는 그런 국면이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중은 소외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 상당 기간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대중 투자들은 증시에서 소외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므로 해서 증시의 뭔가 이제 고점의 가능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할 필요가 없는 그런 국면이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업종 쪽으로도 유통 운수장비 쪽 수급 들어오고 전기전자 쪽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 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오늘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제 주요 외국인들의 기관들의 매도 쪽 한번 좀 보죠. 삼성전자를 매도를 했어요.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보시면 오히려 하이닉스는 매수를 했어요. 보시면 그렇죠? 외국인과 기관 둘 다 즉 지금의 이제 반도체 업종의 흐름 자체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뒤처져 있다는 걸로 저는 해석이 돼요.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SK이닉스 중심으로 신고가 되는 것들은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고 추세적인 상승의 확률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꾸준하게 지금 우호적인 관점을 계속 갖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자동차 저 PBR 좀 조정받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현대차 이런 것들은 외국인 기관이 사는 걸 멈추지 않고 있어요. 기아는 이제 추후에는 단기 급등 때문에 좀 차익실한 것 같고 또 카카오로 오늘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양쪽에서 순매수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이제 그 실적 되게 좋게 나왔죠. 그런 것들을 좀 반영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수급의 구도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수급 먼저 체크해 드리는데요. 카카오가 1,400억 그리고 현대차가 820억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LG앤솔, 포스코퓨체 그러니까 2차전지 쪽이 오늘 좀 강세는데요. 최근에 이제 바닥권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수급도 점진적으로 좀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런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카이닉스도 수급이 동시에 들어왔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비트코인 가격 급등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 좀 나타냈던 것 같고요. 휴젤, 알테오젠, 또 유망바이오 기업들 유바이오로직스도 실적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좀 움직임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AI 쪽 관련된 기업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오늘 움직임들 좀 내어줬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TV도 최근에 바닥권 탈출하는 모습들 뚜렷하게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수급 동향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청 상위주도 하고 흐름들 같이 한번 좀 보죠. 삼성전자가 1.3% 빠졌습니다. 삼성전자가 1.3% 빠지면서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업종이나 종목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같은 업종에 있는 SK하닉스하고 비교를 하면 되겠죠. 그 HBM 쪽에 이제 신제품 쪽으로 기술적인 격차가 지금 벌려 있어요. 삼성전자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결국은 주가의 어떤 흐름 그리고 실적의 이제 뭐랄까 흑자 전환점에 대해서도 SK하닉스가 앞선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는 부분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냈다는 거 시장보다 강하다는 거는 이거는 추가적인 상승의 확률을 높이고 있다고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을까 오늘도 외국 기관은 같이 동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점 높이고 장기평 돌파 중기평선 지지받으면서 직전 고점 벗겨내는 돌파시키는 흐름 아주 정석적인 흐름으로 이런 경우에는 추가 상승의 확률이 매우 높다. 조정받다가 또 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공산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갭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각도를 높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급등 형태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점진적으로 이렇게 조정받다가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 갈지는 몰라요. 우리가 강아지를 산책시켰는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예측합니까? 그 방향을 알면 되죠. 내가 가는 방향 SK이닉스는 지금 15만 원 장중 돌파하면서 역사소 신고가 됐고 추가적인 상승 확률로 지금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STI라든지 한미반도체, HPSP 이런 기업들도 SK이닉스의 흐름과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띄고 있고 그런 흐름과 같이 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K이닉스 밸류체인 기업들, HBM 관련 주들 이쪽으로 우리가 중요도를 가지는 포인트를 삼으면 될 것 같고요. 이 리포트 오늘 좀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SK증권 S다운 리포팅인데요. 반도체 업종이 질적 성장으로 밸류에이션의 벽을 넘어오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반도체는 시클리클한 업종이었고 캡팩스 투자 내지는 또 좋은 시점이 있으면 또 나중에 적자 나오기도 하고 이런 어떤 약간 좋지 않은 사이클적인 측면에서 호불황을 넘나들고 있었기 때문에 밸류를 좀 높여주기 좀 어려웠어요. 우리가 이제 비유를 하자면 사실 이런 그래도 무상향하면서도 시클리클하게 움직이는 국면을 보이고 있었는데 TSMC 같은 종목은 실적도 이제 큰 변동 없는 부분이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였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은 메모리 사이클에 연동되면서 호불황의 편차가 굉장히 좀 컸던 대표적인 산업이었죠.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예전에도 HBM 관련된 분석을 해드리면서 이게 커머드티가 아니라 상품이 아니라 커스터마이징 된 파운드리 개념에 이제 흐름으로 넘어왔죠. 주문 생산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 HBM 실적에 있어서는 시클리클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그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삼성전자 대비 우회석에 만들고 있고 이게 지금 엔비디아와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상당 부분은 SK이닉스가 시클리클한 면을 일부 벗어나는 실적으로 연결될 공산이 큽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중요해 받을 것 같고 그게 결국 이제 그 제안을 받고 있었던 밸류에이션 뭐 10배 뭐 12배를 넘어서기 어려웠던 퍼 밸류에이션을 그런 이 반도체 업종에 있어서 그 이상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TSMC 컨셉이 굉장히 반등하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추억 내 주가 흐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드램 같은 경우도 이 TSMC의 어떤 이런 전망치 흐름에 약간의 어떤 후행적으로 좋아지는 것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TSMC 전망치 반등 또 이런 주가 상승이 한국의 또 이제 메모리 업체들의 또 이제 호재로 좀 연결될 걸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TSMC의 전망치 반등 및 지속 상승이 AI, HPC 등을 기반으로 한다면 해당 요소는 메모리 업계에서도 HBM, 수주 등의 형태로 후행 반영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레거시 수요 회복은 더디지만 우리가 PC, 핸드폰 이런 것들은 수요가 이렇게 크게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성숙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만 이제 저점을 통과하고 있죠. 그래서 시클리크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좀 돌아서는 국면에 있구요. 여기에 이제 AI라는 트렌드가 붙으면서 이게 이렇게 다시 또 고꾸라지기보다는 이게 상당 기간을 좀 이루다가 이루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AI에 대한 전방 업계의 톤업은 TSMC의 가동일이 연중 회복 기조를 보일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북미쪽에 있는 서버투자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24년 25년 캐페스 전망치를 상향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에스카닉스였던 실적에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2분기 HBM에 대한 눈높이 추가 상향 조정 전망 HBM에 대한 눈높이 상향은 25년 물량의 논의가 시작되는 2분기부터 점증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한다. AI에 대한 전망치 상승이 진행되고 있지만 2분기부터 양산 시작될 HBM3 최종 퀄테스트 통과와 초기 수유를 확인해야 2025년에 대한 가격과 물량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플라이 체인 상황 업황에 대한 고려 전년 대비 2.5배 까지 높아진 24년 말 세상 능력의 기저 등에 따른 HBM 전망치 상승 정체에 대한 우려는 2분기부터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이다. 질적성장요소가 빛을 발하는 구간에서 대형주의 탑픽은 SK하이닉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신고가 흐름 내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좀 그 그냥 더 간다고 보면 돼요 간단하게 네 저기서 멈출 리가 없습니다 저기 뭐 지금 대중이 뛰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메이저가 지금 잡아채서 끌고 가는 그런 국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지권은 반도체 상반기 아웃퍼폼 전망을 유지한다 저 PBR 주식에 대한 시장 관심도 증가 맥콜에 대한 불확실성 높아진 밸류에이션 등 반도체 주가에 대한 불안 요소는 여전히 상존하지만 AI에 대한 전망치 상향이 높아진 밸류에이션을 정당시킬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아직 일반 서버 리스터킹과 매크로 회복에 대한 기대감 점증 국면에 진입하지도 못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주가 하락은 기회인 구간이다 밸류에이션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결국 질적 성장과 실적 차별화로 증명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기업을 찾는 게 필요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KNX 그리고 SKNX의 밸류체인 기업들 후공정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TSMC 실적 전망치 메모리 실적 전망치 상관관계인데요 이게 TSMC가 먼저 돌아서는 것들을 과거에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돌아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밑에 검은색 분홍색 마이크론 SKNX인데요 그래서 SKNX가 조정을 세게 받다가 세게 올라오고 있죠 이게 주가가 아니라 EPS에 대한 전망치 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빨리 올라오고 있고 메모리 쪽에 대한 전망치까지 TSMC 쪽에서 돌아서는 국면이니까 우리가 HBM 때문에 SKNX가 빠르게 흑자전환했고 또 주가도 움직였는데요 시클리클한 부분들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국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KPEX 컨센서스를 지금 높이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겨포제죠 SKNX 입장에서는 삼성전체도 같이 이런 수혜를 보는데 무엇보다 HBM의 모멘텀이 SKNX에 집중되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이 주가 측면에서도 역사적 신고가를 내고 있는 흐름으로 좀 전개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AI 반도체 시장이 그 격변을 좀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어쨌든 그 엔비디아의 독주를 가만두지는 않으려는 오픈 AI를 비롯한 또 빅테크들의 어떤 연합전선 이런 것들이 지금 올해 좀 합종연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불을 지피고 있죠 우리 때문에 논한 거는 이제 지금 그 기술을 갖고 그걸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픈 AI도 어쨌든 기존 기업들과 같이 연합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추가적인 어떤 그 케파 이런 부분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의 밸류아이션이 높아지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샘 알트만이 CO가 AI 반도체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주문형 AI 반도체 생산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관련 내용들 분석이 되면서 결국 이제 오픈 AI가 다른 빅테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엔비디아 GPU 의존도를 탈피하려는 전략 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제 뭐랄까 비유를 든 게 샘 알트만 CO가 그 이 AI 시대에 지금은 아주 극초기라는 거예요 네 아주 극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필요한 그 반도체는 지금 이제 투입되고 있는 AI 이제 반도체 양보다 뭐 어마어마하게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자체적으로 좀 뭔가 이제 구축을 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확실히 좀 시장에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이 샘 알트만은 이제 10년을 내다보면서 지금 구조를 짜고 있을 겁니다 AI 반도체 시장 20배 성장 오픈 AI 저전력 반도체 파운드리 팸리스 업체와 전략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또 AI 반도체 이제 설계 업체들 디자인 하우스 업체들과 전략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뤄질 것이다 이는 오픈 AI가 AI 모델의 대규모 학습에 따른 운용비 증가와 전력 소모에 따른 에너지 비용이 막대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음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고 있죠 삼성자 에스카닉스 TSMC 삼성 파운드리 인텔 ARM 대주주인지 소프트뱅크까지 방문을 하면서 자체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반도체 공장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음 야심? 야망? 네 야망 참 야망이라는 단어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야망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한국까지 와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향후 수년간 AI 반도체는 시장의 메가 트렌드로 부각이 될 것이다 2030년까지 지금보다 올해보다 20배 성장할 것이다 는 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밸류가 지금 높아지는 거죠 뭐 2030년까지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이런 흐름을 내는 건 아니죠 AI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단 시일 내에 밸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잘 우리가 인식하고 전략에 반영하면 되는 겁니다 메리츠 증권 리포트인데요 에스카닉스 리포트입니다 HBM 실적 기여 추가 상향 조정에서 AI 시장 재편 속에서 주요 업체들의 이제 24년 합종 연행 발생이 예상이 된다 어쨌든 올해 이제 이 후방 시장 오픈 AI라든지 ARM 소프트뱅크 같은 기업 또 공급자 엔비디아, AMD 또 반도체를 생산하는 뭐 TSMC, 에스카닉스, 삼성전자 같은 기업 그리고 이제 서버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 빅테크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이런 이제 이 기업들이 각 진영들이 합종 연행하는 그 부분이 두드러질 겁니다 앞으로 이제 모멘텀이 계속 나오게 될 거라 보고요 지금 커머디티로 취급받던 D램이 HBM에서는 어떻습니까? 커스터마이제이션 특성이 부각되면서 공급 지연, 품질 인증, 탈락, 빈번하게 발생해서 어쨌든 이게 주문용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 높은 것들을 쓰고 거기에 그냥 다 몰아주는 그래서 에스카닉스가 지금 가장 차세대 HBM3 독과점화가 강하게 발생할 걸로 전망이 된다는 점이 올해 이 기업이 지금 현재 신고가로 나아가고 있는 이유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은 이제 적자였고 올해는 영업이익이 한 11조 정도 내년은 17조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퍼베리오션은 올해는 13배 내년에는 7.9배로 내려앉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HBM에 대한 매출 영업이익의 전망이 지금 50% 내외 정도 증가하면서 올해 한 10조 정도 매출에 한 5조원 내외 정도의 영업이익이 이 HBM에서 만들어질 걸로 이게 지금 전체 매출에서는요 높지가 않아요 10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올해 예상 매출이 57조란 말이에요 여기서 10조 매출인데 이익은 뭐 이익률은 절반이에요 50% 정도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이거를 강화했던 삼성전자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뒤처지는 흐름이 되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올해는 이 독점화가 좀 강화되는 게 SK아닉스 쪽에 나타나면서 이쪽에 대한 이익률이 굉장히 크게 올라면서 실적을 그냥 밀어 올리는 흐름이 전개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이쪽 밸류체인의 후공정 장비 업체들 지금 SK아닉스 신고가하고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의 상승 흐름도 동행할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HBM 캡할 땅을 요구하는 AI 밸류체인 업체들과의 얼라이언스 또는 파트너십 구축이 올해 내로 가시화 될 가능성이 높고 서로 가져가고 싶어하는 흐름 속에서 엔비디아처럼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 흐름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주요한 어떤 현상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신고가 낸 SK아닉스의 흐름이 제일 중요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게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판단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오늘 2차전지도 반등 나왔고 카카오도 이제 오늘 상승 7%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신고가 내는 종목이 가장 주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떠올리는 게 필요합니다 역별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이 올라온다고 시장을 주도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종목도 나중에 충분히 또 거대 매물들을 소화하고 또 신고가를 가게 되면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이 될 텐데요 지금은 그게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게임 업종 2차전지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 탈출은 하지만 시장을 주도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헬스케어 업종도 지금은 시장을 주도하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하는 이렇게 흐름을 내고 있고 차후에 이제 우리가 다른 업종으로 또 수급적인 분산이 이루어질 때 그런 쪽으로 또 전략을 중요하게 가지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말씀드린 오늘 말씀드린 오늘 말씀드린 반도체 관련된 모멘텀이 집중화되고 있는 그런 국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수급이 순매수로 안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저 PBR 주들은 외국인 수급 여하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수급이 들어오면 올라가고 수급이 못 들어오면 이제 서로 차익실현을 해야 되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그쪽에서 차익실현을 좀 했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눈치 게임을 좀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시장 주류가 뭐냐 이거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SK닉스 역사적 신고가 흐름이 가장 중요한 어떤 시장의 포인트였고요 삼성전자보다 강한 이유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역사적 신고가는 이제 다 올랐네가 아니라 더 가겠네 라는 프레임으로 생각하는 게 확률상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시장 무난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떤 종목이 움직여가는지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한번 전략에 담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하여튼 오늘 갑자기 또 눈이 서울에는 또 눈보러가 확 치였는데요 봄이 오기 전에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 눈들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시장도 이제 따뜻한 봄이 점차 오고 있고 이제 뜨거워지는 지점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시장이 펼쳐지고 있고요 상반기 잘 시장을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심학상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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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